너의 새로운 인스트럭터야? 네, 그럼, 아빠는 이 시간에 이 길을 떠났어 시작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의 손줄을 내주겠다 목걸이니까 엉덩이에 피멍이 들 때까지 때려주겠다 종아리부터 나에게 정령 배우겠다면 그 정도는 각오하는게 좋을거야 안그래? 귀족년이면 엉덩이를 쳐맞아야지 바보다 바보 엉덩이만 노릴수도 없고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죽어봐야지 아가씨가 죽어봐야 아니 죽어aign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멍청한 년이네? 네? 이제 궁금하니? 자, 칭찬을 살짝 해주죠 질문하기 전에 인정해야겠어 넌 검을 상당히 잘 다루는 거 하나 중고하며 회복 동작을 취할 때 왼쪽 측면에서 드러내지마 아, 나도 알아, 솔직한 보르시야 다른 보름도 고쳐줄 수 있는데 저의 답변에 도와줄 수 있어 충고가 아니라니까 넌 검을 상당히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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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시간 동안 뉴트럴을 연주하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그래요? 구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대요 근데 너는 어떤 관계를 했었을까? 네, 방격 심심한 때 씁니다 그래? 넌 광탕해 보이는데? 문란해 보이고 음탕해 보이고? 정신 못 차렸네 이게 목공으로 엉덩이를 얼마나 총 맞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 그쪽으로 맞아 봐야지 어? 너네 아빠가 너를 안패주니까 내가 대신 패주겠어 어? 야 기분이 좋은데? 여자를 막 때리니까? 그것도 귀족 여자를? 예헤헤 죽어라아 너 죽여버려야지 죽이는게 낫겠다 여기서 죽어! 죽어! 살아서 뭐하니? 어차피 넌 내꺼 아닌데 아! 게인지도 좋지 게인지도 해줘야지 이럴 때는 뭐지? 뭐지? 어머나? 똑같이 생겼네? 짱둥인가요? 그렇군요 우왕 싸움 동그라니 예헤헤 예스 잠깐만 게임을 해야지 우선 이럴때는 좀 살짝 당한것처럼 아! 혼란스러워하는것처럼 당해주는거처럼 이렇게 설명좀 해줘봐 너희들 왜 그러는거야 내 기분은 언제나 네, 제 기분은 언제나 바뀐 뿐입니다. 그것에 솔직할 뿐이죠. 러브레스터를 몇 개 보냈답니다. 악사에 죽어내고 떨쳐버려야 했네요. 아, 역시! 쌍둥이는 아름답다. 조용히 이년들아! 오, 그건 또 멘토야! 아하하하하하! 내가 교사다! 내가 너의 교사야! 은빈한 열정! 자, 남자를 하나를 주고, 살벌하다 살벌해! 다른 여자들의 탈렛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나지 않습니다. 그래, 단델라이온 따위보다는 내가 더 낫겠지 정치에는 관심 없나, 이건 뭐야? 쨍뚱맞은데? 그래, 지금 죽여야 질문을 하자. 그를 죽여야 질문을 하자. 그를 죽여야 질문을 하자. 그쵸? 데드라이징의 쌍둥이, 정말 내가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걔네들이 어려웠어요, 그의 쌍둥이가. 그를 기억해 보셔서 그를 축여세우던 걸 기억해. 다른 질문도 좀 하죠. 이 쌍둥이랑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겠죠? 다른 질문도 좀 하죠. 내가 너희는 쌍둥이라도 변화를 그떄 his life를 찾고 있는 줄 알았고, 그런데그를 기억을 잘 안 나갔다고. 그를 정의 스스로 실패한 논리에 참여하자. 그를 시작을 보고서, 정의적인 연예인의 학생과에 가득을 마주했다고. 그를 기억해 보셔서 그를 기억해 보셔서가. 겨울에 정의적인 공허거리에 참여하자. 자, 그런 벨지기 거를 다 했군요? 이제는 명예인과 함께 보도 선거에 관한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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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관한 학생과 학생을 가고 있습니다. 자, 뭐 더 물어보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드러난 결과라도 있니? 아, 그렇습니까?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군요 두 명이... 왕이 북쪽으로 계속 강력하다고 생각하니 국회가 엑스타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아버지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왜요? 아버지가 싸우는 경쟁을 하고 사람들은 왕의 기술을 다행히고 왕의 기술을 다행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진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요? 가슴에 털이 살짝 비치는 이 옷이 오나님을 저격했나봅니다 아 너무 즐거웠어 쌍둥이들아 다시 돌아오지 뭐 그럼! 나는 시리를 찾는게 장소해 이 씨는 어머나 이 쌍둥이 파티하는거니 정말? 너는 왜? 넌 어디가? 아줌마라니 사진 못봤어요 형님? 돌탄에게 조언을 구하자 나왔어! 검술 수업 할거야 바로 하겠어 검술 수업 이게 아니지 일로와봐 엉덩이를 빼고 이쪽으로 뒤로 일로와봐 겨드랑이를 살짝 올리고 그래 엉덩이를 다 이렇게 허리를 흔들흔들 그렇지 칼을 두르고 좋아 가슴은? 가슴에 힘을 딱 줘봐 가슴이 너무 물렁하잖아 가슴에 힘을 줘야지 칼을 휘두르지 어? 딱딱해? 가슴이 물렁물렁 해야돼 아니 물렁해야지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조언을 보내줬 로사와 함께 만나서, 그는 무슨 말씀인지. 리위아의 게롤의 게롤은? 로사는 로사는 로사에서 사로드한 곳에 올라갔다. 그녀가 한 번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좋은 교회일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미님의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가? 넬프가디언 레지멘 내가 언제나 따라다니니? 항상, 아버지의 권력은. 너의 보호하니, 로사아. 여기 사람들이 우를 싫어해요. 왜요? 내가 그들에게 뭘 했지? 하지만 그것도 충분해. сол디아, 너는 떠날 수 있겠지. 그러나, 엑셀벤씨 암바스더 마르 아트라가 말했다. 그리고 이 엑셀벤씨는 당신을 말할 수 있겠지? 그를 기억하지 않나요? 그래, 게롯트야. 데이트를 하러 왔어! 하하하하, 그렇구만. 음, 푸뇨는 어떡하고? 우린 수업일지, 개인 수업이 될지. 알아요, 게롯트.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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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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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 쿨습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곳이. 정말...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죠? 자, 정신이 나갔네요. 그를 기억하지 않나요? 이 아이가? 나는 그렇게 네가 나온다면 봐주지 않을텐데. 그래? 그래? 혼이 나봐야겠구나, 아주. 혼이 나봐야겠어. 혼이 나봐야겠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주세요. 도망갈 수 없어. 죽어라, 그냥. 귀찮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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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죽어! 숨길 줄! 힐을 철철 울리고 있어요. 자, 정신이 나아. 힐을 철철 울리고 있어요. 다 괜찮은 거야? 네. 당신은 정말 괴로운 것은 제 흔한지입니다. 이제 어쩌려고? 아 이건 뭐야?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틀리잖아. 어쩌려고 그래? 아름다워진 것 같긴 하지만 고리곤을 뚫고 사라졌네요. 루사? 쉿. 그녀가 빠졌어요. 그녀의 일이 일어나면 바라트라 죽을래요. 그녀가 찾기 필요해요. 멀리지 않아. 이런 말 아니네요 다리 밑에서 분수쇼 이런 표현~~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네요 아트레 씨는 다이로.. 아트레 아트레 대사의 딸이야, 내꺼야. 그래서! 아트레 대사의 딸이야. 내꺼야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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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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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정말 좋지! 내꺼야 얘네는! 일상생활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은이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수고하여 정서 차리는거죠? 이렇게 잘 막니? 그치 않게? 탈이 고장 났나? 탈이 고장 났었나봐 너희들이 어딨어? 그래 이제 내 말을 좀 듣겠니? 잠깐 여기 일곱 난장이 여관이었나? 내가 목욕을 흘러내려? 잠시만 기다려? 저희들이 상처를 흘러내려 상처를 치료해야 할거 아니야 여기 앞에 여관 있잖아 잠깐 쉬어 쉬었다가 내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이 우리의 정신을 이해해 우리의 정신을 이해해 내가 너희들이 잘 못했나?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짧은 길을, 시닉의 길이 아니라 이해해 내가 알겠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